근데 이번에 어디로 사라지겠지? 저쪽으로 가고 있어 도망갔는데? 갑자기 속옷 나오는 거 같아 여기서 나오면 웃길 거 같아서 여기 수화머리에서 제일 중요한 짐이 뭐예요? 제 컬러풀한 팬티가 제일 소중합니다 청결은 언제나 건강의 기분이니까요 팬티 좀 아니었나? 하고 싶었던 거 다 아시면 돼요 이런 것도 모자이크 해주시나요? 제니 이번 워크샵 느낌 어떠실 거 같아요? 직원들의... 마음의 평화 그거만 말한다면 야자 타임으로 하세요? 우리 제일 대가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대가리요? 이 대가리로서 한마디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워크샵이니까 모두 다 즐겁게 밥 먹고 이제 됐고 비방용으로 말씀해 주시면은요 대가리요 바퀴 좋아 암인 야 부터 맛있어? 와, 제주다! 형님께 더 가볍네? 우와, 제주다! 제주 냄새! 냄새가 나요? 아니요. 코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지. 저 일단 목적지가 어디예요? 나 진짜 숙소 앞에 있는 거 먹었는데 졸라 맛있더라. 사람 한 명도 없는데. 빨리 잡은답이라도 해적하러! 렌즈카 지금 딴 거 되나? 혼자... 바다를 본 돼지 괜찮을 거 같은데? 가자! 여기는 바다를 본 돼지 2호점입니다. 렌즈산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흑돼지가 2인에 45,000원이에요. 그리고 우겹살이 18,000원 해서 이렇게 시켰는데 양이 될지 모르겠네. 인스타 올리시나봐요. 인스타 올리기 위한 사진을... 네, 알겠습니다. 화려한 지애님의 공놀림. 행복합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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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우고 최대한 싸우고 싶어 얘네들 깨우고 있어 이건 뭐야? 자본주의미 있어 저기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양 적지 않아요? 양이 더 많으니까 근데 이번엔 어디로 사라지겠지? 저쪽에 있을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고 있어 도망갔는데? 지구 조금만 참시죠 각자 마셔봐 이거 먹어봐야겠다 난 하이니켓 개큰데? 호르시지요 에딩거 파울러너 지금 뭐가 좋은거지? 난 에딩거가 더 좋아 어 그래요? 그럼 두개다 마시면 안돼요? 지혜롭네 아 몰랐어 몰랐어 구름밤 파란거랑 빨간거 빨간거 뚜껑이 안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몇도에요? 제주도요? 나 오비라고 하려고 오비라고 오비라고 우리 과자 과자 어디? 왜 면수요? 그거 아니에요 모나카 이런거 아니야? 과자 이쪽에 없을까? 맥 돌아가고 있나요? 음료수 같은 거 한 색깔 팀장님이 싫어하는 콜라 펩시 아니 코카콜라가 없고 펩시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많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그럼 뭐 제주도라 그런거 제주도라 그런거? 무슨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과 같이 장을 보면서 이런저런 추억을 나누고 싶네요 너무 영혼이 없으신거 아닙니까? 네 맞아요 와 오셨어요 제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을 이렇게 선포스 주배님 감사합니다 들어 주시죠 플레이리스트 누구야? 내거 들어? 네 사콤 소리지? 네 어떡해 오늘 음악 성공가 아주 좋은데요? 왜 예언장이에요 예플린? 왜 내가 맥주 먹자 맥주 먹자 와아아아아아 아 나 고겨 죽였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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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한다 아아 빌리핀 코에서 봐요 뭐 이런 얘기 했거든 갑니다 고마 아 뭐다 싶어 아 나 너 예 여기는 삼군부리입니다 배가 고프네요 어우 차 타자마자 어우 배고파 어우 해장 어우 해장 어우 김치찌개 네 제가 김치찌개를 좀 먹고 싶은데 여기 올라가면 뭐 있어요? 그 갈대밭이 쫘악 있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로 쭉 올라갔다가 저기로 쭉 내려와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지나가시죠 그렇게 지나갈 거면 왜 쓸데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은 보이는 곳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빌리핀에서 디자인을 맡고 계신 저희 디자이너 원다인님 오지마 집에 가면 컨셉 데 nous ashore 어디 그 일방이야? 그래서 앞을 못 찾아봐 은근님 가봐 아니요 남편이 아니에요 필름카메라는 보정이 없어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약간 분화고 같은 거래요 화산 같은 저 천영상 같다 여기도 추천이에요 앞에 갈대가 많잖아요 갈대를 이행시 해보실래요? 갈! 갈 곳이 없구나 대! 우리 대가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세면 그럼 또 한마디 하고 계십니까? 대가리 네 이거 안 쓸게요 걸어가요 벌레요 네 저희 딜리빈 워프샵 랜덤 선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직원들 양자 모두 양자 포함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싶은 선물이나 렌트와 같이 준비해주시고 되게 고마워 아주 특별한 거 선물은 여기가 골뱅이 주어서 좋은데요 네 님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성인씨가 보관해주세요 성인님 바꾸시는 거 아니죠? 네 마음이 안 드는 사람 걸리면 네 정영도 아니에요? 산미님 수우씨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추원도 땀 있고 귀여워요 제 얼굴이 이쁘게만 나왔을 때 나는 편지 왜 개입할 수 있냐고 너가 부딪힛 한 거 다 들어봤을걸? 아 지금 녹음 되고 있나? 너 진실할 게 있으면 다이스크림 파일을 잃어버렸다니? 그러면... 감기하고 막... 이제 감추하려고... 오늘의 주기야 오늘의 주기야